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맞네요? 안녕하세요 먼저 하시죠 수성가장 여러분 반갑습니다 5월에 화청한 날입니다 오늘 기대하던 이벤트 당첨자를 추첨하여 발표하는 날입니다 오늘은 어떤 분이 당첨되어 기쁨을 맛보게 될지 기대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추첨 방식은 숫자 뽑기로 진행을 할 거고요 당첨되시는 분들에게 댓글을 남기겠습니다 그걸 보시고 연락을 주시면 사장님이 보내드리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한번 이제 봐볼까요? 지금 현재 이벤트 4월달 이벤트 클리퍼 미니 클리퍼를 주기로 했는데요 댓글이 지금 109개가 달렸습니다 지금 현재 시간으로 109개가 달렸는데 이걸 숫자 뽑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댓글은 이렇게 보시게 되면 제일 밑에서부터 1번부터 해서 109개를 번호를 찍어서 하겠습니다 109번에서 이제 숫자 뽑기를 눌러서 번호가 나오신 분들에 한해서 클리퍼 두 자료를 선물해 드리겠습니다 사장님 누르시죠 뽑기 눌렀습니다 11번 11번 109에서 11번 첫 번째부터 해서 스타트합니다 한번 더 뽑으시죠 네 11번 107번 나왔습니다 11번 107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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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똑딱해져요 다시 처음부터 그럼 하겠습니다 더보기 제일 위에서 두 개만 빼겠습니다 1, 2, 빼니까 이거네요 네 축하드립니다 이제 사진 찍어서 사장님한테 보내면 사장님이 보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요거 드립니다 5월달 이벤트 발표하겠습니다 사장님 이제 말씀하시죠 네 5월달 이벤트는 이 빛입니다 이 빛은 3D빛이라고 YS밥보다는 사실 더 유명한 빛이죠 YS밥보다 이 3D빛이 일본에서 더 유명하답니다 이 빛에 보시면 돌기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빛질할 때 더 탁월하게 머리뼈를 보호하면서 빛질이 됩니다 써보신 분들이 이 빛의 탁월함을 잘 아실 것입니다 이 빛 아카이 가위하고 콜라보로 되어 가지고 이번에 행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3개 또 3분에 한해서 추첨해서 드리겠습니다 상당히 비싼 빛입니다 써보신 분은 이 빛의 탁월함을 아실 것입니다 네 이달에는 3분 추첨해서 드리겠습니다 가위도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네 그리고 이달에 여러분에게 선보일 가위는 이 가위는 5.8인치로 콜라보 가위로 알려져 있습니다 왜 콜라보냐면은 다시 한번 설명 드릴게요 네 이런 커브 가위 그리고 예 스트로크 가위 그리고 이 브론트 가위 이 세 가위를 하나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슬라이스 기능도 있고 스트로크도 되고 또 브론트처럼 포인트 컷이나 또 원행성하게 상당히 탁월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세 가지를 하나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가위를 체인지 하지 않고 쓸 수 있기 때문에 사용하기 상당히 편합니다 그래서 저 가위를 이달에 40만원에 다섯 분에 한해서 또 빅 이벤트를 행사하고 있습니다 네 많은 분들에게 써보시면은 또 다른 색다른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런 가위입니다 기쁨을 맛보기를 간절히 원하며 연락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사장님께서 이번달 5월달 이벤트는 이 빚 뭐 하나의 가격이 한 2만원 좀 넘는 네 그 정도가 그 정도 된다고 하네요 그리고 5월달에 이벤트니까 빚도 한번 이번달에 뭐 운이 되신다고 하면 한번 받아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위를 구매하신 분에게는 이 빚도 세 가지 빚을 또 서비스로 드리겠습니다 네 가위를 구입하시는 분들에게는 이 빚도 서비스를 준다고 하구요 그리고 이 빚 보시게 되면 아 이 가위를 보시게 되면 이 가위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한번 써봤거든요 테크닉 가위로 테크닉 가위도 괜찮았구요 그리고 약간 그 정면적인 뭐 약간 그냥 이렇게 블론트 가위 느낌도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제가 한번 다음에 어 시술할 때 한번 써보고 정확한 리뷰 한번 하겠습니다 판매력 가격은 40만원 이라고 하니깐요 한번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어 댓글과 좋아요 댓글 많이 남겨주시구요 다음 이 시간에 또 알찬 모습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